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계속 이어지는 4번 코스입니다. 여기를 보면 이제 간세표시가 큐스올레 트레일 해갖고 투고 9키로 정도 남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역시 앞에 지금 보여 있는 진영터하고 요 앞에가 이제 대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숨이 좀 가쁜데 바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가라스올레 코스를 탐방하면서 보고 지금 이제 요런 그 터들이 과거의 모습을 보곤 해 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탐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